저거 DC2 얼마나 할건데요? 저요? 아침까지요 네 그러면 못하겠는데? 고생했어 가볼게 수고야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DC2 멤버 구하셨어요? 아뇨 저 일단 혼자 아 혼자에요? 네 아 이제부터 구하시려구요? 네 와 친구 많으신가보다 저기요 아린예 저한테 뭐 악감정 있어요? 왜요? 해주세요? 저한테 뭐 악감정 있으시죠?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뭐가 서운 뭐가 서운했고 팬이에요 아 이게 BJ도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팬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비적비거든 어? 팬이 있을 수가 없어 비적비 야망좌야 이분 다 팬이래 아깐 룩박이었던 다시 탑박이 됐어 아니 근데 한 명만 팬이 아니시잖아요 네 아까는 제 팬 아니라면서요 장난 에이 드리비지 그쵸? 네 아린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네 야망 있으시죠? 아 무슨 소리야 저는 대화 나눠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분 정말 아니 제가 야망 엄청 크게 된 사람이야 잠깐 대화해보니까 이분을 진짜 크게 된 사람이야 이분을 어? 진짜 크게 된 사람이야 아니야 야망이 있었으면 방송을 더 열심히 했지 어? 아닌데 오늘 보니까 열심히 하시던데 되게 이분 진짜 야망 있어 이분 나중에 아니 야망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2019년쯤에 보죠 이분 진짜 어디에 올라가 있을지 몰라 에이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방송 오늘 처음 하는데 방송 목표에 집사기가 있더라고 나중에 그거 바뀌어 있을걸? 하하하하하하 나중에 그거 점점 바뀐다 집사? 내 집 마련의 꿈이에요 나중에 그거 아프리카로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 아프리카 사기 뭐 이런거 진짜 이분 야망이 달라 하하하하하하 그 말에서 나오는 그 욕심이 욕심이 하하하하 마이크를 뚫고 나와 마이크랑 스피커 하하하하 아니 타요님도 욕심때문에 지금 플랫폼 이전 하신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쵸 아니 사람이에요 욕심이 나쁜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 근데 너무 티나가지고 이게 티가 안나야되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경황이 너무 느껴지더라고 하하하하 와 이런식으로 들교 아 근데 들교 되게 잘하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 좋아해요? 네 아 끝장 볼까요? 예? 들교 한번 끝까지 가볼래요? 네 예? 봐요 한번? 한번 가봐요? 일단 조발산동으로 오세요 아 그래도 켬피 뜨실래요? 하하하하 싸움 잘해요? 아 한주먹 하죠 아 한주먹 하죠 아 그럼 안돼요 아 하하 쫄? 쫄? 아 이걸 또 쫄았네 쫄쫄 탓쫄 탓쫄 그 그 그런거 그런거 쉽지 않아가지고 하하하하 아 그래서 여기 또 버벅거려 하하하하 디스트 하실거에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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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길이가 디스트 하자고 해서 봤는데 벌써 멤버가 다 있네 아 눈길이 임샤크 유나땅 앵지 데인티 예나 탕치기 당하셨네 탕치기 당하셨네 탕치기 당하셨 하하하하 아 그냥 혹시나 해서 불러보는 건데 끝까지 말해주세요 예? 끝까지 말해주세요 친한 사람 친한 사람 뭐요? 아니 친한 사람 없죠 아니 다 친해요 방에 또 그쵸? 네 그치 알았어요 타윤님 예? 저랑 친해지실래요? 아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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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친해져요 아 근데 저 저번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인간여자랑은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미안해요 왜요? 왜요? 전 데이터에만 이제 혹시 인간여자한테 당한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되.. 되였어요? 아니요 그런거 없는데 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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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내 잘못했음 내가 너무 선 넘었죠 저는 하하 친하게 지내요 내 친하게 지냅시다 저 아 Heather 친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좋게 좋게 가죠 예 네 저 오늘 좀 많이 선 넘었는데 잘받아 주셔가지고 웨라 ahu 실킬당했다 effet 그리고 항엔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 좋아해요 타윤님 항엔터를? 타윤님이요 아 진짜 그런거 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그런거 좀 하지마요 아 진짜로 아니 bj랑 좋았다고요 아 진짜 그런거 좋아하지마요 애들 또 가가지고 새엄마네 엄마네 이런단 말이에요 쟤 진짜 그런거 진짜 계속 겨우하게 하니까 아니 타윤님이 항엔터를 좋아하는 거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건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 대화하는 크나은님께서 그게 생각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타윤님 항엔터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저도 똑같은 그 마음이에요 왜? 네 이상한 분 잘못 알아내신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와 이분 진짜 야망을 좋아하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님들 어? 나중에 철구영 군대가고 진짜 이분 대통령 되있을지도 몰라 진짜 야망이 달라 뭐라는거야 아니 야망 수준이 달라 이분은 급이 달라 진짜 나중에 닉네임 아린형2로 바꿀거죠 진짜 이분 이분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은 악마에게 영원도 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에요 저거 거기서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네 어릴때부터 욕심이 없어도 엄마가 걱정하셨어 무슨 소리야 진짜 하여경 이분의 야망은 형 혼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거 같아 도망쳐 와 감당이 안되는데 진짜 감당이 안되는데 아 다 드립이예요 알죠? 알죠? 아 그쵸? 응 다 제목을 안하고 그런 드립 되게 조심해야돼요 진짜 재방송 애들은 네 다른 염색체가 조금만 그런말해도 벌써 결혼하고 아들 딸 이름짓고 난리난다니까요 애네들은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돼요 아 우리 개짖는 소리 이게 막 처음에는 되게 재밌고 그럴거 같죠? 나중 가면은 아리님도 막 개빡칠걸요? 처음에 막 그렇지? 아이고 우결충들 예 우결충들 저 거의 뭐 지금 저 백신까지 다 있어요 저 우결충들은 뭐 많이 겪어봐서 뭘 겪어봐요 방송 언제부터 했어요? 아 잠깐만 아 여기 네 방송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3년 했어요 3년 3년 했어요 3년 와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야망이 큰거였어 뭔 소리야 그래서 욕심났던거야 저 타연님이 아프리카 오기 전부터 아프리카 오기 전부터 아 저 원래 아프리카였어요 죄송한데 그래요? 저 타연님 그거까지 봤어요 그 뭐야 비친소인가 거기에 이제 베스트 비자이 돼가지고 이거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거죠? 아니 진짜로 봤어요 그때 그때 아 진짜요? 응 그때 그때도 저 방송중이었으니까 그때 근데 막 이제 막 베스트 비자이가 됐는데 막 채팅창이 다 막 타여업 타여업이 저랑 뭐야 했죠 웬 병신인가 싶었구나 아 인기 많은 어 아 인기 많은 어 사람이 이분 자 이거 언제까지 통화해요? 아니 뒷시트 한다면서요? 예 야 눈길아 저기 이분 소개시켜 줄게 눈길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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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대로 위험할 수도 있어 야망에 씹어먹힌다 그냥 야 눈길아 빨리 들어와라 여기 이분 진짜다 아니 무슨